우리 키스 했잖아. 어떻게 해, 어? 키스한 남자랑 같이 운동을 해. 계속 그것만 생각해. 키스, 키스. 야, 안 부끄러워. 너도 좀 부끄럽지? 그러게 파트너끼리 지켰어야지. 치지 마. 설레. 꼬셨으면 책임을 지든가. 그래, 왜 누구 빗졌냐? 응. 마음의 빗. 누가 마음 달래? 네가 뺏어간 거지. 어, 뭐야. 오글거래. 넌 내가 진짜 좋아? 왜? 이유 세 개만 말해. 첫째, 네가 멋있어서. 둘째, 네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. 셋째, 나보다 잘난 여자 만나고 싶어. 야망나는게. 여자 욕심은 좀 있나 보다, 내가.